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일일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각 지문의 정오를 판별하시오 오늘도 역시 최신 판례들만 가져와 봤습니다 따끈따끈한 최신 판례들만 자 여러분 요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갑원부터 보겠습니다 주류업체의 갑의 주식회사 갑주식회사의 사내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주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민사 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갑회사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서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금원이 착오 송금된 것이라는 사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받아 위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대요 착오 송금했으니까 당연히 반환해야 할 의무 있죠 착오 송금 사안에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알고서 임의로 사용한 사람 무슨 죄 된다 그래요? 횡령죄 그치? 자 그런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상계정산에 관한 아무런 합의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류 대금 채권액을 임의로 상계정산 했어요 상계정산 맞비겨서 퉁 쳤다 퉁 쳐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착오로 갑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에 갑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게 상응하는 부분 반환하지 않은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에 관하여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라고 지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판례는 요거를 불법 영득 의사 없다고 봤어요 차고 송금처럼 보이는데 횡령이 안 된다고 하는구나 특이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져와 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자 갑주식회사의 사내 이사인 피고인 피고인 제가 D라고 써볼게요 디펜던트 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피해자 V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대요 대금 조 자 요런 분쟁 중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D가 주장하는 어떤 채권이 있었던 거지 그죠? 이 채권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는 갑회사의 채권일 겁니다 이 갑회사의 채권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었는데 V가 갑회사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거야 그지? 송금을 해서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놓이게 됐어 회사 돈이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피고인이 야 우리 회사 채권이랑 상계하자 퉁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에 대해서는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야 V한테 자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돌려줬다는 얘기죠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본인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은 돌려줬어 그러면서 이 대금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만 안 돌려줬다는 거야 그러면 이 D가 자기가 채권을 실제로 받을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D가 야 우리 회사 돈 아닌데 내가 이걸 불법적으로 가져오는 거야 이런 생각 없이 정당하게 상계권의 행사로서 취급해 줄 여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 영득 의사가 없고 횡령죄도 안 된다고 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X 자 두 번째 피고인이 타인 소유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했다 토지에 대한 손괴죄가 되느냐 라는 건데요 여러분 손괴죄는요 행위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손괴원이 기타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 그치? 네 그럼 기타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까지 가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기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했대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이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나요? 못하니까 지금 손괴죄로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소까지 된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토지에 효용이 해쳐졌느냐 라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자 여기서 우리 판례는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 손괴죄는 영득죄가 아니라 이른바 회기죄로서 영득 의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지금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했다 라는 것은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죠 토지의 가치를 영득하는 행위야 그러면 이 토지가 건물 신축에 의해서 뭔가 망가져버리거나 효용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나요? 그 가치를 이 토지에다가 건물 신축한 사람이 써버릴 뿐이지 무슨 망가지거나 효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손괴죄가 성립한다 x 그래서 답은 xx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